언론에 당부합니다. 의전이 아닙니다. 갑질입니다. 황제 갑질이라는 분명한 단어를 사용해 주실 것을 언론에 당부드립니다. 황제의 의전이 아니라 갑질인 것은 말할 뜻도 없고 그게 더해서 공돔 횡령이 같이 있습니다. 공돔 횡령과 갑질입니다. 슈퍼 갑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권영세 선대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본부 직속으로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합니다. 직장 내 갑질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청년법조인과 농우 전문가 그리고 현재 직장생활 등을 하고 있는 청년보좌역들이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대선 기간 중에 사내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일명 김혜경 방지법을 정책 공약으로 마련해서 공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부도덕한 갑질을 밝혀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과 선대본 청년본부는 직장 갑질 문화 개선이라는 더 큰 대안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당부합니다. 의전이 아닙니다. 갑질입니다. 이걸 의전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렵게 의혹을 폭로한 전 7급 공무원 A 씨를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황제 의전이 아닌 황제 갑질이라는 분명한 단어를 사용해 주실 것을 언론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게 황제 의전이 아니라 갑질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더해서 공금 횡령이 같이 있습니다. 공금 횡령과 갑질입니다. 슈퍼 갑질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도의사를 수행하는 배 모순 사무관 5급 사무관이 성남시장 시대에는 7급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을 별도 채용한 겁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성남시장이나 도의사가 별도의 인사 절차 없이 직권으로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별정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인데 한 명당에 두 명을 채용했다는 것 한 명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명을 채용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세금이 다 들어가서 공급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금 횡령이고요. 그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입니다. 채용은 배우자가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채용을 한 것이지 그 배우자가 채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시를 별정직인데 자기가 모르고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별정직이라는 게 그게 행정수장이 책임을 지고 채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냥 김혜경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후보자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